1쿼터 팀오프로 시작됐습니다. 베이스 라인 점퍼 리언빌리엄스 급점! 급차 중에 속점 안 들어갔어요. 리언빌리엄스 따냅니다. 다시 24초의 공격을 얻는 현대모 미스. 리언빌리엄스 베이스 라인 쪽점, 급점 들어갑니다. 이 약점은 보면 지금 기대이에서 때부터 빠지는 거야. 팝 아웃사는 게 두 가지가 없냐. 이게 양동근, 택시 액착. 들어가지 않네요. 이바운입니다. 공격북은 리언빌리엄스가 잡았고 단침까지 나왔습니다. 가까워서 리언빌리엄스에게 이번엔 정확합니다. 두견미 스텝백 섭점! 이바운입니다. 리언빌리엄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박지훈, 리언빌리엄스 리언빌리엄스의 섭점! 리언빌리엄스의 섭점! 김구찬이 로포스 피폐했습니다. 리언빌리엄스 미드베이지 점포 경영을 시켰습니다. 저것을 리언빌리엄스에서 장기지요. 바로 던졌습니다. 직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